d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 d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해요 그래서 맨 앞에 d가 다 붙고 그 다음에 바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이렇게 온다 라는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 d함수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게 맨 뒤에 조건 범위 조건이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필드 그러면은 d 썸 같은 경우 합이잖아요 이 조건에 만든 맞는 이 필드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의 합계를 구할 때 d 썸 그 다음에 d 에버리지 평균이잖아요 조건에 맞는 이 필드의 평균 필드의 평균을 구한다 d 에버리지 그 다음에 d 카운트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게 뭐냐면 필드의 개수인데 수치의 개수에요 그러니까 이 필드가 숫자에 해당된 필드 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문제로 이따 나오니까요 d 카운트 a 같은 경우는 모두 헤아리는 거니까 모든 필드의 개수고 그 다음에 d 맥스 그럼 뭐에요 최대 값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조건에 맞는 필드의 최대 값을 구한다 라는 거고 d 민 도 마찬가지로 최소 값을 구한다 라는 거죠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 킬로 이상인 이상 이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70 킬로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고자 한다 2의 7 셀에 2의 7 셀 이제 여기죠 2의 7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 같은 경우 d 카운트 d 카운트인데 카운트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게 뭐에요 숫자의 개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1에서 d의 5 a1에서 d의 5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뜻하는 거고 d 함수니까 그 다음에 e는 뭘 뜻하는 거예요 e열 그러니까 지금 번호가 a열이 1열이 되는 거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b열이 2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e열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카운트는 뭘 헤아린다 그랬어요 수치를 헤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텍스트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못해요 그리고 조건은 f2에서 f3 f2에서 f3 몸무게가 70 킬로 이상인 여기서 몸무게가 70 킬로 이상인 그러니까 78, 80 이걸 카운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e니까 이름이니까 d 카운트는 0을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헤아리지 못하니까 결과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 2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걸 맞게 하려면 3번 보세요 d 카운트 a1에서 d의 5 똑같죠 그 대신 여기는 뭘 줬어요? 3을 줬잖아요 3은 뭐예요? 키잖아요 키 3열이니까 키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3번도 맞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카운트 a잖아요 그러면 2 같은 경우는 2열이니까 이름인데 카운트 a를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카운트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d 카운트 a 그래놓고 얘는 그냥 3열 키 얘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a니까 정상대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d 함수에서 카운트가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2열로 주게 되면 텍스트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못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 coûts 2 1